안녕하세요. 저는 1962년생으로서 한국 나이 고래 62타가 되겠습니다. 저는 1978년부터 천도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45년째 수준 중이며 지금은 무릎뚝으로 재활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제가 선보일 이형은 제가 창작한 대무 이형으로서 그 하단 맞기와 상단 맞기 그 다음에 상단 공격이 주가 되는 그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. 먼저 동작 풀면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변형된 김화자세 하단 맞기 역시 주의할 점은 팔의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단전의 힘으로 막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. 다음 이 허리를 돌렸다가 상단 맞기 나가면서 상단 공격 두 번 상단 맞기 상단 공격 두 번 이럴때 상단 막을때는 단전과 허리 힘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허예! 허리 쓰는 모습 하나, 둘! 연속 동작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리олжodes geri 피! 헤헤헤! 흥 craft 심ою 휥 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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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